아 방금 삶기도 하고 오면서 수박을 한등에 땄어요 아 이번엔 세번째 수박을 땄는데 아 수박 향기가 대단하네요 아 이번에 수박들이 다 달고 맛있어요 토마토도 지금 잘 숙성돼 가지고 지금 이건 냉동실에 얼리려고 그래요 가지, 풋고추 참 아 마근직스럽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내일이 봄날이기 때문에 이제 봄날 수박 안 먹을 수 없죠 수박하고 봄날 삼계탕을 끓일까 생각 중이에요 아 참 풍성한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심으면 이렇게 씨앗 하나 심어놔도 이렇게 수박이 열려요 이건 이제 모종으로 심은 것인데 지금 또 작년에 먹었던 수박 씨를 심었더니 또 수박이 열리네요 지금 그것은 이제 아마 8월이나 9월달에 따게 될 거에요 이것은 이제 저번 5월 모종 심었던 것들이고 수박은 심고 뭐 꽃피고 한 2개월 지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먹고 나 지금 이 씨앗도 심으면 추석 때쯤 또 먹어요 아주 수박이 먹음직스럽죠 요새 그냥 물가도 비싸고 야채도 비싸고 수박값도 천정부진데 이렇게 우리는 사먹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올해는 수박을 조금 심었어요 다른 때는 한 번씩 수박을 이렇게 가서 밭에서 한 서너 덩이씩 따다가 냉장고 시원하게 두는데 올해는 수박 모종을 몇 개 안 심고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이 늦게 싹이 터가지고 모종 수박은 지금 이게 먹고 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씨앗 뿌린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9월 10월까지 아마 먹을 거에요 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